저... 내 눈이 저기 왜 있는 거야? 그러면 뭐 10년밖에 안 되는데 건물이 이 지경이에요 아 심장이 누르기 시작하는데 냉장고 틈에 왜 나면 숨는 거야? 어 어떡해 그럼 저 아저씨 누구지? 저 끝에 끝에 나만 보이겠지? 왜 안 돼? 왜 안 돼? 나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아니네 그건 뭐야 뭐가 뭐야 저절로 열려